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357페이지 공작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작물은 올해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기추된 바 있습니다 공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인데요 박스 안에 보시면 옹벽 담장 옹벽은 뜻 아까 말씀드렸죠 강고탁 강고파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공작물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만든다 이걸 축조를 합니다 축조 뭐라 한다 축조 조 자 만들조거든 축 만들조 해서 만들어서 쌓는다 쌓아서 만든다 이걸 축조라고 그래 이 축조를 할 때 바로 간청에다가 신고를 미리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 하는 게 아니고 이 규모에 해당하게 될 때만 예컨대 담장의 교는 여러분이 이렇게 담장을 축조한다 싼다 그럴 때 나 정도의 키 정도로 싸려고 한다 그때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2m를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는 거예요 이해 돼요? 몇 미터요? 2m 2m까지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2m까지는 신고하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축조하면 되는 겁니다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2m를 넘게 축조할 때만 넘는다 이게 초과거든요 그래서 2m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신고를 얻다느냐 그 축조하고자 하는 지역을 권하고는 바로 특별자체돌사 시장군수 고청이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번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 2번이 5명을 줄 거 봐요 동그라미 2번 찾았나요? 5m 밑줄을 닦으시고 거기에다가 공작물 축조신고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신고서 수리할 때 바로 설계도서 첨부서 내면 바로 축조신고했다고 증을 줘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고필증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신고필증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공작물 축조신고필증 이렇게 되어 있죠? 필이 뭐냐? 필증할 때 필이 뭘까요? 한자로 모르겠죠? 마치다 필입니다 한자로 마쳤다 신고 마쳤다는 증서를 주는 거예요 이걸 신고필증 그래 필이 뭐다고요? 마치다 필 그래서 신고 마쳤다는 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축조신고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건 가볍게 보시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박스 안에 있는 수입니다 박스 안에 있는 수치를 우리가 아는 게 시험공부예요 밑에 있는 거 백날 읽어봐야 시간 낭비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야 옹벽과 담장을 축조할 때는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느냐? 2미터 강고탑하고 강고판은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만 신고하느냐? 4미터 이렇게 그리고 시험에서 3미터로 강고탑을 축조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 된다 말이야 틀려요 신고할 필요 없죠? 4미터 넘을 때만 신고하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숫자하고 그 공작물을 엮어놓은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요 이거 엮어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대응다고 하면 좀 힘드니까 그냥 읽어두세요 알겠죠? 담장과 옹벽은 두 자니까 2미터 2미터 넘을 때는 신고한다 담장, 옹벽 몇 미터 넘을 때 신고한다? 2미터 이렇게 강고탑, 강고판은 4미터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설비 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옹벽 담장 줄 것이고 강고탑, 강고판 줄 것이고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설비까지 줄 것이고 굴뚝, 장식탑, 기엄탑 밑에 철탑 찾아가 줄 거예요 입고 가면 거기다만 그리고 고가수저에 따라 줄 것이고 고가수저가 뭐냐면 고가수저일 때 수는 알겠죠? 수가 한자로 뭘까요? 고가수저일 때 수는 물수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그 다음에 조는 물을 거예요 조는 물탱크죠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수저로 하면 돼요 뭐라고 한다고? 물탱크 고가수저, 물탱크 그 다음에 기계식,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예배가 없는 거, 지하 대표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이렇게 제목을 축조, 신고, 대상, 공장을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목을 박스 위에다가 축조, 신고, 대상, 공장 옹벽하고 탐장은 몇 미터 넘게 축조할 때 신고하는가? 2미터 그 다음에 강고탑, 강고판은 몇 미터 넘을 때 축조하는가? 4미터 이걸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 화투판을 벌렸는데 이용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용담이가 4광을 했네요 4광을 몇 광 했다고요? 4광을 했습니다 이 화투판에 광 몇 개 깔아놓고 싸울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요? 맞습니다 다섯 개 중 네 개를 했으면 대단한 거죠 이용담이가 4광을 했습니다 4광을 해가지고 기분 좋아서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합니다 크게 나오죠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할 것도 없잖아요 보니까 그냥 읽으라고 편하게 써놓고 읽어보시고 또 외우지 마시라고 해서 그냥 편하게 이용담이가 4광을 해서 오, 태양이시여 이렇게 한번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팔까 흔들어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한테 받느냐 육굴 장기철에게 팔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육굴 장기철에게 팔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6m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팔고, 8m를 넘는 고가수 이렇게 돼 있죠 편하게 그냥 읽어 가세요 지금 외우지 마시고 알겠죠 내년대에는 안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올해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문으로 올해는 함께 나왔는데 지문으로 그냥 옹벽을 축제할 때 2m로 축제할 때는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2m까지는 신고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넘을 때만 신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8m 이하 그거 하나 나오는데 8m 이하로서 철골 조립식 기계식 주차장 있죠 그래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예빙이 없는 것 무엇이 없다 예빙이 없는 것 이것은 8m 이하의 8m 그것만 이해가 나옵니다 나머지 다 넘는데 이것만 이해가 나요 8m 이하로서 바로 이하로서 이하로서 8m 이하로서 이하로서 예빙이 없는 주차장이 있죠 철골 조립식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예빙이 없는 것 그건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8m 이하로서 철골 조립식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예빙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바닥 30지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바닥 30지 바닥 30지 바닥 30점 넘는 지하대표 이렇게 돼 있죠 이 정도를 가볍게 받으세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58페이지 가로 3번 봅시다 대지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건축법이다 그래서 지금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의 뜻들을 보고 있는데 건축법상 대지란 게 뭐냐 그러면 대지란 대지 앞에는 이를 숨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의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누어 도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개통료로 정하는 그런 필지 경우는 말이죠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하나의 대지로 하나의 대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네요 그쵸 단서를 좀 읽어두세요 단서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다음에 또 자세히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물을 면적 크기도 정하고 또 건축면적 확보해서 층층이 올 때 각층 바닥면적갱개인 연면적의 규모도 적용해서 금을 올려가는데요 각층 바닥면적갱개 이걸 연면적이라 하죠 이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은 용종률이죠 용종률 대지 안에 확보하는 건축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건필이죠 그래 건필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의 비유를 말한다 건축 면적의 비율 비율은 계산할 때는 100% 써주면 되죠 그래 건필이란 건필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했죠 그래 이 대지의 면적이 1000점부터 다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대지에 적용하고 있는 건필이란 50배 이하다라고 한다면 이 대지 소자는 건축면적을 확보할 때 최대 얼마까지만 확보할 수 있는가 500 전부터까지만 그렇죠 이걸 초과하면 건필을 초과하는 것이 되어서 위반 건축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건필을 체둔다가 20% 이하다라고 하면 건축면적은 200 조금부터까지만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800은 빈 땅으로 나눠야 되죠 건축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이 대지의 건필이 체둔다가 90%까지 허용된다 그러면 건축면적을 900 조금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죠 빈 땅으로 100만 나눠로 되죠 이게 건필이 체둔이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용종률은 바로 주어진 대지 속에서 확보하는 최대 연면적 극기를 규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용종률은 대지의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아시죠 이때 연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의 건축물은 각층 바닥면적 합기를 말하나 용종률 산정식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에 이런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을 제한다 지주 PP제 생각나요 안 나요 지하층 지상 구속용 주차장 피해안 안전구역 대피공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면 이건 죄에서 계산다 그랬죠 아무튼 이와 같이 검폐를 용료를 적용할 때는 하나의 대지 면적이 특정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의 대지란 이런 것을 말한다라고 뜻이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을 보자 그 말 이해 되죠 그때 그 법의 이름을 알았어요 무슨 법에 따라 각 필적으로 나눠진 틀을 말한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그 법의 이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땅을 하나 사고 판다 중계를 해준다 그때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에 땅이 있는데 도면 보니까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그리고 뭐 이렇게 땅들이 있어요 도면상 일반적인 통로 지적돼 이렇게 딱딱 토지의 경계를 표시해 놓고 있고 산은 임야도를 통해서 표시해 놓고 있죠 그쵸 아직 공부 안 하셨죠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합니다 아음부터 그래 이것을 이렇게 도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한 필지라고 한 필지라고요 몇 필지라고요 한 필지 필지 앞에는 아라비아 숫자 1이 숨어 있는 거예요 한글 앞에는 1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 아까 대지란 이것은 하나의 대지란 그 말이에요 한계의 대지란 그 말 알겠죠 한계의 대지란 것은 건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통로만 한다 이게 바로 한 필지 한 필지 몇 필지다고 한 필지 그래서 한 필지를 하나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 한 필지를 하나 샀다 중개해줬다 그러면 이 면적 대비 검필 적용하고 용종을 적용해서 검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지가 되니까 알겠죠 이게 천정보의 천정보의 한 필지 사가지고 하나의 대지로서 인정받아가지고 검을 치러 나온다 검필이 50% 이하다 그러면 검침한 적 500이 채 되고 용율이 200% 중된다 그러면 바로 대지 면적이 천일대계 이것을 두 배까지 확보할 수 있으니까 2천까지 연멸적 확보하셔도 된다 그 말이죠 그때 각층 바닥면적을 싹 합해서 2천까지 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바닥면적 속에 지하층이 있다면 그거 빼고 지상의 부속력 주장했다면 그거 빼고 피난안전구역 대표가 있다면 그거 빼고도 2천 중대까지만 건축해라 라는 것이 용종의 제도라고 그랬죠 그때 이 하나의 대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한 필지가 하나의 대여가 된 것이 원치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외해가 있어 이렇게 다섯 필지가 있는데 여기 봐봐요 다섯 필지가 있는데 아파트 현대건설에서 이거 땅 저한테 다 사들여버렸어 사들여가지고 이걸 여기다 바로 아파트 300세대 건축하였다라고 바로 주택법사 그렇게 하였다라고 할 때는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일단 주택부대 봉사를 넣겠다라고 승인받으면 그걸 한교주택단지라고 그래 뭐라고 한교주택단지 그래 이거 보면 보니까 다섯 필지 다섯 필지인데 여기다 아파트 아까 그렇게 다섯 동치겠다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러면 주택법상 이것을 한교주택단지라고 해 뭐라 한다 한교주택단지 이것을 하나의 뒤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하나의 뒤로 인정을 해줌으로써 여기 천천천천천천이다 오천정태라고 가정합시다 거기에 바로 금패이 50% 정도면 이것에 2500까지 건축면제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2500을 각각으로 동에다 분배해서 건축면제 확보해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두 필지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뒤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 그런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나옵니다 알겠죠 대통으로 시험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뒤로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그게 말 중에 있으면 그런데 시험에서는 없다 이렇게 잘라버렸어 그럼 틀리겠어요 없다 그럼 틀리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하나의 뒤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 두 필지를 합해서 세 필지를 합해서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해서 하나의 뒤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만 받으시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원칙은 한 필지하고도 하나가 돼가 된다 했는데 지금 외적으로 두 필지 상한 필지를 하나의 뒤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경우가 우리 건축법 시행령이 다 6가지 경고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다 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도면상 보니까 이게 한 필지 도면상 그런데 면적이 2500점 부터 이렇게 아니면 3000점 부터 3500 이렇게 돼 있다 합시다 그런데 이게 농지예요 농지 뭐다 농지 지목 보니까 천이에요 천 이렇게 그때 또 여기 또 한 필지인데 지목 보니까 산이에요 산 이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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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5000점부터 이렇게 돼요 그때 여러분이 이 농지 사가지고 여기다 다 검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측량에서 여기다 내가 농가주택 하나 조금만에 지워놓고 옆에 있는 농지 농사지면서 조그마하게 바로 그 농사지면서 생활할 수 있는 주택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여기다 주택 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측량해가지고 한 필지 일부에다 측량해서 여기다가 한 700 정도만 주택을 집어넣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만 농지 전용 하가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측량해가지고 한 필지 일부 이해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 하가를 받았네 그러면 이걸 주택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한 필지 일부 중 농지 전용 하가를 받았던 700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랬다 여기다 농가주택 지겠다 그러면 건축을 받아서 농가주택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나의 대의가 되니까 700정도 대비 이 대제의 건필이 20% 인정된다 그러면 20%면 이것을 20%만 건축면적을 집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20이면 아무리 커버하여 140정도 그렇죠 건축면적 27은 14 140정도 크기로 건축면적 확보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된가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의를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 여러분이 여기 산지 샀는데 산지 전용을 하려면 여기다 산지의 화가를 받아야 돼 여기서 산을 이용하고자 하는데 이거 다 전용하려면 화가 받아서 전용할 수 있지만 전용할 때 그냥 화가 내주는 거 아니에요 돈 내라고 해 바로 이 산지 전용하면 산지는 전용해서 땅값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용도로 바꿔준 게 산 아니겠죠 다른 용도로 바꿔줄 거 아니에요 개발을 통해서 그러면 다른 데 산 조성할 때 조성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으로 쓰기 위해서 돈 좀 내다 이렇게 해요 이걸 대체 산림 조성비를 하는데 이걸 내야 돼 이걸 내야 돼 산지 전용 화가를 받아서 전용하려면 이걸 내야 돼 이거 이 농지법상 농지 전용 화가 받아서 전용하려면 농지 보존 부당을 내야 돼요 재공비트당 30을 내야 돼요 개별 공식 그래서 그 농지 전용했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 전용할 필요가 없겠다 싶으면 일부만 전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요 산지도 똑같아 산지의 한 필지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한 천존부터 전용하겠다 해서 산지의 화가를 받았다면 화가 받은 부분만 한 필지의 일부지만 하나의 대의로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원래 한계의 대의란 한계의 대의란 공간정보의 고충 및 관리 등에 관한 범위리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눠진 토리를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한 필지가 곧 하나의 대의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에도 있다 동일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의로 할 수도 있고 인류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의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를 새겨두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적용 대상위가 하나 있죠 건축법을 적용받는 대상위가 대표로 건축행위가 있고 대수선행위가 있고 용도변경이 있는데 아까 용도변경을 봤죠 건축행위를 보겠습니다 이 건축이 올해 2020년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데요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한다고 할 때 건축은 세울 건 축은 축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축조에서 세우는 게 건축행위인데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려면 때로는 허가받아야 되고 때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때 건축이 뭐냐 바로 다섯 가지 행위를 포함한다 다섯 개 뭐냐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기초적입니다 가정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것도 다 축구시고 마지막에 2축하면 틀리고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게 함정이요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2축하면 틀립니다 2축하면 틀리니까 옆에다 2축 써서 X를 치면 그분은 합격 아직도 명 때리고 있으면 그것도 써놓으세요 나는 명 때리고 있다 이렇게 뭐가 나면 틀린다고요 그래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함정 그래서 시험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위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그것 주의의 파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건축이란 용어 속에는 바로 용도 변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건축으로 용도 변경은 건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건축에는 몇 개밖에 없다고요 다섯 개 무엇이냐 아까 있죠 꼭 기억하세요 그래 이 건축물은 건축 꼭 시험에 나오는데 건축은 크게 다섯 가지 행위를 리포한다 새로운 신, 새로 축제한다 신축 그 다음에 늘려서 축제한다 증축 철거하고 다시 세운다 이걸 개축 멸시된 거 다시 축제 세운다 재축 옴길이 구를 전 이게 2제인데 옴겨 굴려 세운다 2전 끝 이렇게 말하십시오 간단하죠 간단하죠 다섯 개 그래 이거 머리에 떠들려면 신증케이제이 신증케이제이만 건축행위에 속한다 알아주십시오 신증케이제이 그리고 이축이 아니다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시험권으로서 각각의 의미를 짝찍해서 알아주셔야 됩니다 신축이 모이고 증축이 모이고 개축제축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짝찍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쉬운 것부터 체크하면서 들어가겠는데요 이축부터 봅시다 미안해 이전 이전 이전부터 보겠는데 이 이자가 무슨 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옴길이 전자는 구를 전 이렇게 되거든 자 이전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됩니다 자 이 기종권춤 있는데요 이 기종권춤을 안에 주요 구조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이 주요 구조부가 해체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해체하지 않고 그 말 중요해요 해체하고 틀려버립니다 해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옮길 때요 같은 돼지 기존에 건축을 썼던 그 같은 돼지 안에서 옮겨야 돼요 같은 돼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이거 이게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돼지에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한다 그래서 만약 이 다른 돼지가 이렇게 있는데 다른 돼지로 이걸 옮겼다 다른 돼지로 그러면 절대 이전 아닙니다 어디로 옮겨야 된다고요 같은 돼지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같은 돼지 만약 다른 돼지로 옮겼는데 이 돼지가 나아대지였다 깨끗한 돼지였다 여기다가 깨끗한 돼지에 옮기면 이건 신축이 돼요 신축 그런데 기존에 건축을 했었던 대지로 이렇게 옮겼다 그러면 정축이 되는 것이고 그냥 나아대지 옮기면 신축이 되는 것이지 이전의를 하지 않는다 이전의 대기에서는 두가 요건을 꼭 확인해야 된다 반드시 지효 구조부는 해체하지 말 것 해체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같은 돼지에서 옮겨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알겠죠 간단하시죠 이때 옮기는 방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옮기는가요 이것은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세 분 들어있었는데 그분도 다 떨어졌어요 가르쳐준 것도 지금 머리로 느끼게 바빠 죽겠는데 자 다만 그래도 공부해서 죽겠는데요 그럼 중장비로 옮기면 돼요 중장비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증추를 합니다 이 증자가 늘리다증입니다 한자로 늘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증축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기존 있습니다 이렇게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늘릴 수가 있겠는데 늘릴 때 네 가지 중 하나를 늘리면 증축입니다 네 가지를 기하는 것이 시험 꿈입니다 뭘까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건축면적 하나 연면적 둘 층수 셋 높이 넷 이걸 기하지 못하면 이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썼는데 그 건축물에 건축면적을 늘리거나 연면적을 늘리거나 층수를 늘리거나 높이를 늘리면 증축 네 가지를 하나 알겠죠 시험에 나왔네요 맞은가 보세요 창문 틀을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창문 틀 없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네 개를 똥아놓으셔가지고 네 개를 머리따 넣는 것이 시험 꿈입니다 만만치 않죠 이렇게 나오면 맞은가 봐요 기둥을 두 개 늘리는 것은 증축이다 맞아 틀려요 기둥 없잖아요 자 네 개를 뭐랬다 넣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축하고 재축을 묶어서 비교 이렇게 쓰세요 비교 그래 이 개축 뭐이고 재축 뭔가 이걸 비교하시란 말입니다 이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자가 거칠게입니다 한자로 그래 인간이 기종어침을 썼는데 이렇게 기종어침을 썼는데 이걸 거치게 해서 뜯어냅니다 이걸 철거라고 그래요 철거 찾아보세요 이 말이 핵심 용어니까 그래 개축이 되려면 뭘 갖고 보여야 되냐 철거 갖고 보여야 일단 개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알겠죠 핵심 용어가 그거니까 그리고 재축이 되려면 이렇게 여기 기종어침을 썼는데 한 동 두 동 세 동 있었다 합시다 이렇게 이 기종어침을 썼는데 이게 천재 지변 천재가 뭐냐 하늘에서 늘어놓은 재앙 하늘천 재앙재 그래서 하늘에서 늘어놓은 재앙인 폭설 폭우에서 건물에서 이걸 천재라고 알겠죠 지변 땅 짓자 땅에서 일어난 별난 지진 해일 이런 것들이 해당합니다 우리 힘 인간의 힘이 가해진 겁니까 자연적 힘이 가해진 겁니까 자연적 그렇죠 천재 지변 그 밖의 재해로 여기다 체크 재해로 멸실 이 말이 나왔다 그러면 바로 재축이 떠올라야 돼 알겠죠 재해로 멸실을 하면 재축 멸실이라는 것은 인간의 의상 무관하게 건축물이 폭삭 날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멸실이 멸실이 나왔는데 개축이다 그러면 맞아 틀려요 절대 틀리죠 철거가 나왔는데 재축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틀리는 거예요 그 질문은 그렇죠 그래 철거가 나왔으면 일단 뭐가 떠올라야 된다 개축 재해로 멸실할 때 이게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재축 이렇게부터 먼저 짝지기 이해 되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 개축 뭐냐 개축이란 건축물으로 전부 기종을 전부가 됐던 또는 일부가 됐던 철거해요 철거 뭐한다 철거 이때 전부 철거하던 일부 철거는 철거래요 일부 철거한 것은 건축물 내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털 이런 세 개선을 철거한 것은 말하는데 아무튼 그거 나눠놓고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여기 보세요 철거하고 그 대지에다가 종종과 같은 규모로 이렇게 다시 축조하거나 더 적게 축조하는 것도 개축이에요 개축 이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기종을 썼는데 이걸 전부 철거하고 건축물 없는 대지가 되게 한 후 종종보다 더 크게 축조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은 더 크게 졌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이 된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더 크게 되면 뭐다 신축 종종과 같은 범위에서 축조하면 개축 종종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그 말은 같거나 적게 이걸 리포하고 있어요 알겠죠 종종의 규모를 더 초과해서 크게 지면 뭐가 된다 신축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축 보겠는데요 이 재축 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종 오시면 이렇게 세 동이 하나에 되지 않으셨어요 여기 보시봐 이 1동 2동 3동 이렇게 세 동이 있었는데요 각층 바닷면제 각층 바닷면제 크기는 이것도 1층 100종부터 100종부터 이건 단층인데 100 이 한동 각층 바닷면제 합격을 연면적으로 합니다 연면적으로 합니다 이 1동의 연면적은 200종터입니다 2동의 연면적은 단층이니까 이건 100종터입니다 이것도 단층이니까 연면적은 100종터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하나의 대자인에 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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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싹 합격하는 것을 연면적 합격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합격 의미 알겠죠 연면적 합격 얼마인가요 400입니다 이런 상태 있는데 천재 지배 발생 제로 싹 멸시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시 축조합니다 어떻게 축조하냐 이대로 똑같이 복원시킬 수 있어요 종종과 똑같은 범인으로 바로 이 연면적 400종부터 범인에서 다시 축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재축이라고 그래요 여기 봐봐 이때 한 동 안 세우고 그러면 두 동만 세우잖아요 그러면 연면적 300이죠 그래도 재축 이해 되죠 여기 봐봐요 종전은 연면적 400했죠 다 이게 멸시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다시 축조했는데요 이걸 단층으로 하나 만들고 이것도 단층으로 단층으로 만들고 한 동 더 넣어가지고 이것도 단층으로 했는데 100으로 했어 그러면 연면적 얼마예요 400이죠 이 연면적 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동수 대비 한 동이 늘어났다 하려도 이때 종전 연면적 를 초과하면 이것도 재축하는 겁니다 이해 돼요 또 여기 봐봐요 아까 세 동 있었는데 다 멸시됐고 연면적 400 있는데 다시 축조할 때 대개요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원래 멸시대기 전에 2층짜리 했잖아요 근데 여기다 올렸어 100에서 여기 3층을 올리고 100 그러면 연면적 범위라면 이것도 재축이 되는 거예요 이해 되죠 재축 그런데 여기 보시봐 아까 연면적 400 있는데 멸시되기네 이번에 멸시된 후에 여기다 그 업무를 한 동을 딱 세웁니다 적법절책을 쳐가지고 한 동을 딱 세운데 이렇게 해버렸어 그러면 연면적 얼마 돼버렸어요 600 됐죠 기존 연면적 를 초과 해버렸죠 그래 천재지병 그 밖은 재로 멸시되었는데 그 대지 내에서 정전의 연면적 를 초과해서 더 크게 축제했다면 그때는 재축이 아니고 신축으로 간다 이렇게 알겠죠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된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신축은 두 가지 경호수 조금 전에 했습니다 아까 했죠 두 가지 경호수가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신축이 돼요 이 대지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걸 세자로 뭐라 할까요 나대지 좋습니다 그래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나대라는데 나자가 한자로 뭐냐면 발거벗을 납니다 알겠죠 그런 나대지 건축물을 새로 축조한다 새로 신해서 이것도 신축 알겠죠 그리고요 이것도 신축물 알아두셔야 되겠는데 원래 이 대지에 이랬던 겁니다 여기 보세요 원래 이렇게 주인공인 주택이 하나 있었어요 주택 그리고 주택 내부도 화장실이 있었지만 대문 옆에도 하나 화장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조금만 화장실을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이때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인공인 주택이 바로 주된 건축물이 되고요 주된 건축물이 그리고 이 화장실 건물은 부속 건축물이 합니다 부속 건축물 뭐라 한다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 뜻이 이렇습니다 부속 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분리된 부속 연도 건축물으로서 주된 건축물으로 이용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이건데요 이랬던 것이었는데 바로 이게 어떤 이유가 됐든 없어졌어요 이렇게 뭔만 남았느냐 부속 건축만 남았어요 부속 건축만 남아있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나의 대지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버립니다 법적으로 이해된가요 이거 봐봐 이걸 의인화시키면 이러는 거예요 아까 주된 건축물이 여기 궁궐이라면 청와대다 궁궐이라면 주된 건축물 왕이었어 왕 이건 신하였어 신하 왕이 사라졌다 그러면 신하 의미 있는 존재예요 아니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단 말 이해돼요 알겠죠 이 친구가 숨어있어도 법적으로 의미 없는 존재예요 그러듯이 똑같아 이렇게 주된 건축물이 사라졌다면 부속 건축물이 있다면 의미 없는 존재다 여기 봐봐요 이렇게 부속 건축만 남아있는데 주된 건축물이 사라졌어요 주된 건축물을 축제하는 것은 뭐다 신축 증축이다 그러면 틀려요 신축이다 그런데 이러면 또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가정해봐요 먼저 올해 여기다 단독택을 예쁘게 건축했어 한 50평짜리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그래 이렇게 단독택 건축해서 이용하는데 내부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밖에도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 더 할 수도 있겠죠 검필을 초과형 번호해서 여기다 조그마한 건축물을 잡고 화장실을 넣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된 건축물을 먼저 건축해놨다 건축면적 바로 그 건축면적 50평 잡아놓고 평이란 말 써서 안 되지만 아니면 그냥 300 잡아놓고 300 좀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소건축물을 축제한다 나중에 부소건축물을 축제하면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되니까 이때는 증축을 하는 거예요 증축 주된 건축물 먼저 들어사 있고 나중에 부소건축물을 축제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증축 그런데 부소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제하면 뭐다 진축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 정도 알겠죠 그래 다시 한번 정축이란 정축이란 기종어축물을 썼는데 기종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충수 높이를 열리는 것 그 다음에 2절이란 기종어축물을 썼는데 기종어축물의 지옥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그 위치만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그 다음에 개축이란 것은 철가가 꼽혀야 된다 철가 그래서 기회할 때는 개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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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지금이 한참 개철이잖아요 시골에 개가 막 높바닥에 나와서 막 때를 지어서 놀고 있는 철이 개철이 되는데 지금이 한참 그럴 때입니다 한방등이 팍팍 내릴 때 많이 그러잖아요 시골에 있는 개들 개철이다 이렇게 개철이다 철가하면 개척 그래서 건축물의 전부 일부를 철가하고 그 대지에 있다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제하면 개축 전부 철가하고 종전보다 더 크게 축제하면 신축 자 재축이라는 것은 바로 기종 건축물이 천재별 그 밖의 재해로 멸시되었고 그 대지에 있다 종전의 연매잡게 범위에서 다시 축제했다면 설령 동수 충수 높이정 은하나가 좀 초과했더라도 건축법률에 맞게 다시 축제하면 재축이지만 이걸 초과했다 천재별 그 밖의 재해로 멸시된 그 대지에서 종륜의 연매잡게를 초과했을 더 크게 되면 신축 건축물 없는 나대지의 새로 건축물 축장도 신축 부속 건축물 없는 대지의 주된 건축물 축장도 신축이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 일반 사인들은 허가받을 것은 허가받아야 되고 경화한 것은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하고 지자체는 건축에 따른 협의를 허가권장에 가서 하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음에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보겠는데요 이 대선은 크게 고치는 거예요 뭐다고 크게 고치는 거 이 대선도 바로 오른쪽에 여덟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여덟 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여덟 가지 그래 바로 그거 보면 다가구태그 가구간 경계백을 다수태그 세대한 경계백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평근도 대선이고 내른백을 증설했지 그 백면적을 삼첨부터 수선평근도 대선이다 기둥 한 개를 증설했지도 대수선 수선하고 변경할 때 세 개 이상 해야 돼요 몇 개 이상 세 개 이상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고요 대수선 이렇게 일단 받으시고 넘어가셔서 쭉 넘어가셔서 저 뒤에 여덟의 정의 몇 개를 좀 보고 마치겠다 이건데요 371페이지 371페이지 보시면 371페이지 여덟의 정의에서 지하층 거실 지혜구주부 나와있죠 찾았나요 거기 보시면 지하층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건 시험에 나오니까 좀 잘 알으십시오 371페이지 지하층 지하층 371페이지 그리고 거실 3번 지혜구주부 특히 지혜구주부는 별표 5개가 들어가야 돼요 지하층하고요 지하층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시간이 있을 때 자주 읽어가지고 자기 것이 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371페이지 않나요 그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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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 중 중요한 부분이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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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읽어보면 돼요 6개 줄 닦아 놓고 그 6개를 버렸다 넣어요 그게 한문적 감옥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한문적 감옥입니다 이런 것 출처하면 점수 주기에서 내죠 그래도 틀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지 없겠지 제가 맞춰보세요 어렵겠죠 그렇죠 너무 쉬운데 자 그래 그걸 내려뼈을 때 내따떠하미 기둥을 때 기똥하미 바닥을 때 파 포할 때 포 그 다음에 지붕틀 주게다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머릿자 이걸 머릿자로 머릿자로 너희야 시험장에 써먹지 그나마 못 써먹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머릿자 해가지고 그래 개 할 때 뭐라고 하냐 뭣뭣을 내게 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내게 하자 할게 내게 하자 할 때 내게 내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떻게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멍청한 애들이에요 그게 나오죠 바보라고 나오잖아요 내게 바보 내게 하는 친구들 바보들 많아요 바보들 주로 이 바보들 중에는 누가 또 바보들 많냐 땅만 몽땅 가지고 있는 땅거지들 그게 바로 지주거든 그래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암기 할 때 이렇게 뭐라 한다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그래 저한테 강의 받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나면 1초도 안 걸렸다고 그래요 1초도 그래 이걸 이렇게 하지 않으면 써먹지 못해요 시험장에서 뭐라 한다 내기 바보 지주 자 이제 뜻은 이래요 봐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벽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설계 도서상 철근 가운데에다 두고 리미크로 컴퓨터 쳐버리라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지 않던 힘을 받도록 하자라는 벽이 들어갑니다 그 벽을 내렷벽 그래 그냥 내렷벽 하지 않고 벽 하면 틀려있어 벽 하면 주요 구주부 아니에요 뭔만 기다리고요 내렷벽 내렷벽 이 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내렷벽이 있고 이 예각에 있는 바깥쪽에 건물 바깥쪽에 있는 창문 있잖아요 창문 필요치 않으면 뜯어가지고 벽돌 쌓고 미장고사에서 벽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벽은 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으로서 비내렷벽이라고 그래 그런 것들은 주요 구주부가 아니에요 알겠죠 뭔만 기다리고요 내렷벽만 그 다음에 기둥 있죠 기둥 이 건물 세울 때 설계 도면을 보면 이렇게 기둥 세우도록 딱 됐단 말이에요 기둥과 기둥은 바로 주요 구주부예요 근데 이 기둥 기둥이 이렇게 양쪽으로 버려지면 건물 붕괴되지요 그래서 건물이 붕괴되지 않도록 기둥과 기둥을 기둥을 물어주는 그게 들어갑니다 이게 보라고 그래 그래서 기둥하고 보는 주요 구주부라고 그래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과의 거리가 멀면 이게 보가 끊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쳐주는 기둥이 하나 들어가요 이걸 사익기둥이라고 그래 보라 한다고요 사익기둥은 주요 구주부 아니다 그냥 기둥만 기다 이게 중에 알겠죠 사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기둥 넣었다 또 기둥 넣었다 이거 주요 구주부죠 버리지 않도록 포 들어간다 그런데 포 넣고 기둥 딱 해놨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넘어올고 저게 저로 넘어올다 그러면 이거 건물 또 붕괴되죠 그래서 포와 포가 버리지 않도록 여기다 또 물어주는 포가 들어가요 이걸 작은 보라고 이거 봐봐요 보와 보를 물어주는 보가 들어간다 이거 뭐라고 작은 보 작은 보는 주요 구주부 아닐까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보만기다 그 다음에 이건 바닥에 바닥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여기 땅바닥 있다 1층 바닥에 들어가죠 2층 바닥 3층 바닥 4층 바닥 이렇게 들어가요 바닥 바닥 바닥은 주요 구주부예요 그런데 땅바닥에 붙어있는 이 바닥을 최하층 바닥이라고 해요 최하층 바닥은 더 이상 꺼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 중에서도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주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지붕을 올리기 위해서 틀을 넣어 지붕 틀은 틀은 주요 구주부는 지붕은 아니다 이걸 취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계단 우리가 지금 이용하는 이런 계단 있잖아요 그걸 주계단이라고 해요 주계단은 주요 구주부인데 여기 봐보세요 건물을 한자로 옥이라고 해요 건물 위를 옥상이라 하죠 건물 안을 옥내라 하죠 건물 밖으로 뭐라고 해요 옥이라고 하죠 옥에다 설치하는 계단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옥에게다라 하는데 옥에게다라는 주요 구주부 아니다 주계단이다 이걸 취해야 해요 그리고 해가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는 시설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걸 차단시킨다 태양양자 이걸 뭐라고 해요 차양 차양은 주요 구주부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어주면 내랩벽 기둥 바닥 보 지분도 주계단인데 약조로 뭐라 하죠 우리끼리 내기 바보 지주 끝 이게 함재가입니까 꼭 받으시고 거실 아까 우리가 거실이라는 용어를 접했잖아요 그 6층인 건축물으로서 각층 거실 바닥면제 300종부터 이내마다 일개선 이상의 지통에다 설치했다면 승강에 설치할 의무 면제된다 그랬죠 그때 거실이 뭐냐 거실은 이 같은 건축물 안에서 다섯 가지 용도로 쓰고 있는 방이면 다 거실이에요 거주 목적 하나 그 다음에 오락 목적 자금 목적 직무 집회 목적 이렇게 그래서 암기 거기다 써놔요 거 오작집 거 오작집 이렇게 하나 써놔요 야 거실이 뭐야 그러면 거 오작집이지 그러면 끝나요 뭐라 한다고요 거 오작집 그리고 연상하면 돼 연상 거 오작집 알겠나요 거실이 뭐다 거 오작집 시험에 나왔네요 거실이란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만을 말한다 OX 틀렸죠 만자가 들으면 틀린단 말이죠 그러면 거실이란 거주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을 말하지만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은 거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맞아 틀려요 틀렸죠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 직무 집회 자금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도 다 거실로 본다 여기까지 됐죠 지하층은 설명을 많이 요합니다 겹들여서 그래서 오늘은 설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서 중단시키고 다음 주에 지하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다 표시해놓고 지하층 하자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이 12월 6일에 했죠 그래서 거기에 지하층부터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질문 있으니 짓받고 마무리 짓죠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죠 자 서로 하시고 안녕하십시오